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계란 바삭바삭 타임 끄덕끄덕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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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탕후루 고소한 고소한 맛 주먹밥 입안에 있는 상태를 많이 드셔도 돼요 입안에 사서 다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눈이이 닿아지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매운 물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면은 깊은 면은 또 좋은 맛이에요 면은 쫄깃하고 싶어서 lin'야 금방 en'끼들 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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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 아이고 고추와 버섯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